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웰컴 엔시티 2018 브이라이브 진행을 맡은 슈퍼주니어 이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방송은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우리 엔시티 팬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 우리 오빠들 언제나 이렇게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그 떨린 가슴을 바로바로 하트를 계속 마구마구 또 눌러주시고요 우리 오빠들 언제나 우리 엔시티 애기들 언제나 그런 기쁜 마음들을 하트와 댓글로 계속 계속 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웰컴 엔시티 2018 브이라이브를 시작해보도록 할텐데요 사실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엔시티 멤버들과 또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의 댓글들을 제가 3시간 4시간 전부터 살펴봤었는데 우리 희원씨가 아 내가 오늘 이 18명을 만나기 위해서 19년을 살았구나 아우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아우 내가 다 떨리네 미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바로 핵심이죠 아우 저도 떨립니다 이 18명의 멤버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개시켜 드리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 레드카펫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텐데요 자 일단 멤버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브이라이브를 오늘 제 예상으로 한 3, 4시간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정말 멋지고 이 세상 최고의 엔시티 멤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멤버 여러분들 긴장되시죠?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멤버는요 아우 음악 좋아요 이 친구한테는 정말 많은 연관 검색어가 있는데요 네이버가 사랑하는 연관 검색어 부자 기혁 조정남 재현! 야 등장 좋아요 아 좋아요 멋있어 아 재현 멋있어 어서 오세요 재현 씨 네 허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달아주시고요 기억 조정남 그렇죠 검색어 리치 재현 씨 앉아주시고요 네 아우 제가 한 분이 이렇게 레드카펫에 걸어오는 모습 보니까 내 심장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거리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멤버입니다 자 이 친구는 정말로 야 만화 속에서 막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을 가진 친구입니다 네 네 NCT의 만쯤남 태용 멋있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사랑합니다 auto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german 하 하 로 하 저는 18명과 모두 허브를 할 예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멤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팬인데요. 머리에 캐나다에서 온 고든 래퍼! 이제는 음악중심 MC까지 접수한다. MC 데뷔 초일기, NCT 열열 홍보대사 음악크! 이 음악크! MC 데뷔 초일기, MC 데뷔 초일기, MC 데뷔 초일기 웰컴 투 더 마크! 자! 멋있습니다. 자 이런 수식어가 하나하나씩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멤버입니다. 아 이분이네요. 민네또 완벽하고요. 비치나는 비주얼의 서유자! 언제나 이기는! 아 이분 지는 일이 없어요. 100점 100점! 절대 지지 않는 비주얼! 윈업!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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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지금도 이겼어! 윈윈! 루저 안에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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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남자가 됐습니다. 짜요! 윈윈! 아 좋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누가 나도 이렇게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자 다음입니다. 자 이분을 보면 유독 정이 참 많이 갑니다. 저를 본다고 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많은 분들이 야 너 느낌이 많이 나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또 칭찬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엔시티의 진행 만렙! 2만렙! 3만렙!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 차세대 엔시돌! 아 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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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트! 토요! 아 토요! 아 토요! 야 몸 한 분 사이에 어깨가 더러워졌어. 아 토요! 아 토요! 멋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이분 오사카에서 오셨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산남자! 자 헨리의 나 혼자 산다의 자리를 포시탐탐 노리는 넥스트 외국인 예린돌! 유타! 아 유타! 아 유타! 유타! 아 유타! 아 유타! 유타! 아 유타! 아 유타! 아 유타 멋있습니다. 아 유타 멋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곱 번째 멤버입니다. 아 지금 일곱 번째인데 이 정도면 거의 끝날 때쯤이어야 되는데 아직 절반도 안 왔다는 여기도 말씀드리고. 목이 벌써부터 아프네요. 자 일곱 번째 멤버. 마성의 마성에서 이제는 산행시 4차원 매력까지 뽐내는 NCT의 큰형. 너무. 테일! 아 테일이 형! 아 테일이 형 다 싸웠다. 아 이 정도면 여기까지 생겼어. 아 턴 좋아요. 테일. 아 좋아요 테일. 아 영상이었습니다. 아 테일이 씨. 아 테일이 씨. 이따가 테일이 씨 준비하세요. 자 테일이 씨 준비해 주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여덟 번째 멤버. 매일 밤 라디오로 팬들과 소통하는 NCT의 소통 왕. 커뮤니케이션 킹. 자 친절한. ㄷㄷㄷㄷㄷ ㄷㄷㄷ ㄷㄷㄷㄷ. 좋지. 아 그렇다. 소통을 계속 타고. 아 쟈니. 쟈니! 쟈니! 쟈니한 여자랑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제가 우리 NCT 멤버들을 간만에 만나는데 살도 더 쏙 빠지면서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자 계속해서 아홉 번째 멤버입니다. 1, 2, 7에서는 귀여운 막내고요. 드림에서는 든든한 형아 라인 마이클 잭슨 덕후 마지 마니아 행차! 좋아! 그렇지! 튕기고 그렇게! 귀여워! 좋아! 자 무로코 무로코 무로코! 무로코 무로코! 무로코 무로코! 그렇지! 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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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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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행사 언니가 다 살아났어! 역시! 자 이번에는! 너무 좋아! 어우 힘들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 된다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열 번째 멤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누군지 슬슬 감이 오시죠? 싸워리까? 태국에서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력 끝판왕! 차민구이! 탭! 아 멋있어 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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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팬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한 번째 멤버! 사실 축구를 봐도 열한 명이 끝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열한 번째 멤버! 자 지금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분을 보면은 키가 계속 크고 있어서 야.. 나중.. 지금도 멋있지만 뒤에가 더 멋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바로 어제가 생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입장할 때 여러분들 다 같이 생일 축하송을 불러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시티의 음악수기! 엔치석!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엔치석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저는 생일 축하 속에다가 파티라면서 들어온 분은 또 처음이에요. 어떻게 했죠?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야 생일 맞으시고 키가 덮으신 것 같네요. 좋아요. 지성이었고요. 지성 펄! 자 이번에는 열 두 번째 멤버! 저는 이 친구를 연습생 때 시작할 때부터 봤는데 항상 볼 때마다 저희 슈퍼주니어의 동혜씨가 늘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누군지 눈치 채셨을 것 같습니다. 눈웃음이 매력적인 친구! 제노! 엄마 안 드세요! 아 제노! 아 나 공연 잘 봤어! 아 공연 잘 봤어! 아 제노! 제노! 아 제노 좋아요! 제노! 제노! 잘생겼고! 공연은 재미없는데 제노도 재미없다! 제노! 아 제노! 아 제노! 아 제노! 아 제노! 아 제노! 아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열세 번째 멤버입니다. 자 요즘 이분 바람 났다고 하는데 무슨 바람이냐고 바로 춤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발레와 현대무용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원지! 찰떼x3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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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쥐! 런쥐! 청춘 패션을 또 저렇게 멋지게 소화를 해 주네요 자 계속해서 아 저는 여러분들 다 한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14번째 멤버입니다 무궁의 유기농 미소를 가진 이름부터 뮤직 스타, 음악 천, 별, 러브! 중국의 소원, 천, 러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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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딸러! 딸러, 딸러. 감사합니다. 1, 2, 3. 지니 바이러. 지니 바이러. 아,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구분운선을 제가 넘었는데요. 15번째 멤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멤버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인터넷 매니아예요. SNS를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이분이 살짝 좀 몸이 아파서 가지고 멤버들이 이분의 어떤 건강 기원을 위해서 대화명을 다 바꿨어요. 누구야 건강해, 누구야 빨리 아프지 마, 누구야 빨리 와야 돼 라고 했는데 바로 이분이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으셨죠? 소개합니다. 제가 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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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 팬들한테 한번 보여줘! 건강하다는 것을! 아! 건강해, 건강해! 건강해! 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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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 매력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친구인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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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있어요 멋있어요 잘생겼다 잘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으시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두 명의 멤버가 남았습니다 자 제가 이분을 아까 살짝 대기실에서 봤는데 외모가 홍콩 그 뉴하르의 영화 주인공 같은 얼굴에다가요 냉장고보다 큰 키 발전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초절정 정 보이스와 정반대되는 귀요미 매력으로 팬심을 자극하는 엔시티의 새로운 분위기 메이커 루카스! 멋있다 야 부럽다 부러워 부러워 자 이제는 여러분들 아쉽지만 마지막 멤버입니다 자 정말 이분 차에서 프로필을 보니까 매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친구인 것 같은데요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답게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가 또 취미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수준급 요리 실력을 갖춘 중국에서 온 엔시티의 콩고 콩! 알았어 콩!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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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하트가 있었어요 하트가 있었어요 하트가 있었어요 하트가 있었어요 이야 정말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일단 우리 이 18명의 멤버들을 다 같이 만나니까 굉장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저희가 좀 앉아서 다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혼자서 이 18명을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아 그렇죠 누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까요? 잔디 아무래도 우리 바로 옆에 또 우리 또 쟈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여기 앉으신 거예요 엔시티로 다 쟈니 난 여자란 좋다 좋다 자 일단 그러면은 오늘 웰컴 엔시티 2018 네 엔시를 맡은 이특이고요 오늘 보조엔시 보조엔시라고 하지 그냥 엔시라고 그래요 그냥 오늘 엔시 와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잔디씨와 함께 우리 엔시티 2018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 아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소개밖에 안 한 거거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송이 시작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10년 이상 SM 가수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가족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우리 한 분 한 분 만나보니까 비주얼부터 이분들의 넘치는 끼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형도 잘생겼어요 근데 진짜 형도 잘생겼어요 형도 잘생겼어요 형 형의 팀 이제 우리 선배님들 수퍼주니어 형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니씨가 보시기에 네 지금 엔시티 우리 자니씨까지 포함해서 18명의 멤버가 있잖아요 네 자니씨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나는 이 멤버의 비주얼이 가장 부럽다 아 저 빼고요 아 그러니까 자니씨 아 제가 부러운 멤버 네 부럽다 엄청 많죠 너무 부러운데 네 한 명만 뽑자면 한 명만 뽑자면 아마 루카스 루카스 더러운데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까 진짜 배우 느낌도 나고 아 나도 그런 얼굴 한 분만 있었으면 그렇죠 자니도 잘생겼어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멤버들이 따뜻하네 아 그렇죠 자니도 잘생겼어요 라고 멤버들이 해주는 거는 우리 팀에서 상승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아 저도 오랜만에 찍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보니까 그 우리 첫 번째 소개했던 분이 어떤 분이었었죠? 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우리 재현씨 네 네 아까 그 수식어가 기억 조작남 네 연관 검색어 부자라고 했잖아요 네 왜 기억 조작남인지 좀 우리 모르시는 분들께 살짝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팬분들께서 지어주신 별명인데 네 제가 첫사랑이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조작한다라고 해서 기억 조작남은 별명 지어주셨습니다 우와 우와 아 멋있다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아 진짜 그 사람 맞습니다 지금도 막 조작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 우리 태형씨는 만찐남 네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같다라는 애에서 만찐남이잖아 우와 저희가 흔히 약간 2D남이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2D남이요? 진짜 만화에서 바로 나온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부러운 멤버가 태형이었는데 오늘 루카스가 약간의 일부분의 주인공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윈윈은 계속 이긴다고 해서 비주얼 위너 질 수 없다 윈윈 윈윈 너무 좋은데 윈윈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다음 비교 좋아요 맞아요 그러면 윈윈이 진짜로 다 이기는지 우리 도영 씨랑 가위바위보 한 번 해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진짜 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와 역시 루저 윈윈 윈윈 맞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한 권 한 번 또 만나다 보면 시간이 또 부족하니까 이제 또 다음 권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잔희 씨는 지금 우리 팬분들의 어떤 댓글들이 잘 올라오는지 댓글들이 너무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재영이의 첫사랑 근데 잔씨, 지금 벌써 방송한지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4억 개를 돌파했죠? 네이버의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요? 최초 최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진짜 대박 그럼 우리 멤버 태용씨가 이거 기록이잖아요 감사하다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저희 NCT를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와주신 익디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NCT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 지금 4억 개를 돌파했으니까 오늘 몇 개까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트가 사실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좋은데 여기에 또 저희가 다 쓴 게 있는데 5억까지 가자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 방송 전에 멤버분들이 여기다가 오늘의 의지 각오를 다 적어 달라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기 이거 누구예요? 이름은 안 썼습니다 아 기억 조작나 기억 조작나 사랑하자구요 영광 검축으로 있지 서로 사랑하기 사랑에 가득 차있네요 그리고 여기 2018 NCT 우주정복 갑시다 오늘 재민이 형 잘 챙길게요 이거 누구예요? 예? 지성 씨 지성 씨 재민 씨 좀 챙겨야 되나요? 오오 내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아 거리가 멀어서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 루카스 형 쿤 형 정우 형 화이팅 같이 재미있게 합시다 사랑해요 후후 누구예요? 저요 저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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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범서부터 이렇게 약해지는 마음이 또 있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어 여기 있네 열심히 노력해서 인기 탑 가장 가장 누구예요? 가장 저예요 오오 재민이 어 그리고 여기 있네 하트 받은 만큼 사랑으로 두 배 돌려드릴게요 와 이거 아 이거 누가 쓰셨어요? 너무 잘 썼는데 저예요 아니 아니에요? 저예요 와 어쩐지요 어쩐지 아 속을 뻔했어 저 오늘 뻔했어 오늘 하트를 5억 개 받으면 10억 10억 사람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아니 제가 사랑을 더 더 주고 싶어요 그만큼 10억 개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글쎄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다 우리 팬들에게 사랑을 돌려드리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또 2018년은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늘 저의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하셨고 오늘 자신감 넘쳐요 루카스 루카스 자 그러면 또 루카스의 매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린 씨 오늘 오늘 NCT의 매력 어떻게 만나나요? NCT의 매력이요? 네 저거 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은 지금 웰컴 NCT 2018 비 라이브를 보시고 계시고요 와우 네 지난주에 우리 NCT가 새로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혹시 특상민님 그 영상을 보셨나요? 저 영상도 보고요 그리고 그 사진 있잖아요 저 다 봤습니다 와우 역시 그러면 여기서 온 다음에 서서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상해 탈의를 하고 아우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청순하게 사진 찍은 모습 보면서 야 NCT가 이번에는 일 내겠구나 아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네 그런 가구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정확히 따지면 보면 그 NCT의 이어북이라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두 편이 방송이 된 거죠? 맞아요 아우 자 그래서 혹시 모르신 분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준비한 게 혹시 있나요? 그쵸?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 NCT 멤버들이 이어북을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예쁘고 멋지고 청초롬하고 섹시한 사진들 네 섹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ect 아우 아우 NEO got my back, culture teams, tech-tech on my mind NEO got my back, culture teams, tech-tech on my mind NEO got my back, culture teams, tech-tech on my mind NEO got my back, culture teams, tech-tech on my mind NEO got my back, culture teams, tech-tech on my mind NEO got my back, culture teams, tech-tech on my mind NEO got my back, culture teams, tech-tech on my mind 한국의 정보선 NCS의 2호 곡 두 편이 공개가 됐는데 이건 우리 마크씨가 선택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첫 번째 것도 너무 좋았는데 약간 저희가 저희 거를 보기에 좀 부끄러워 아 진짜 부끄러웠어요? 네 부끄러워가지고 유편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약간 상의 탈의가 좀 있었죠? 여기 쇄골이 막 보이고 그쵸? 네 맞아요 멤버분들이 직접 보기에 쇄골미나 야 넌 쇄골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진짜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서 누가 더 예쁜지 약간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누구였죠? 저요 아 근데 이게 좀 궁금했다고 했죠? 본인이 되게 자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런쥔이가 되게 예뻐요 아니 그래도 지금 도영이 자신 있게 손들었는데 아니 계속 내가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형 한 번 만져보실래요? 한 번 만져볼까요? 아 뭐지? 만져봐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려고 머리가 그렇게 이쁘다 아 근데 도영이가 몸은 진짜 예뻐 이야 진짜 여기가 일자로 서점이 딱 있어서 이 뼈가 그렇게 딱 있다 아 근데 저는 진짜 생색 안 내려고 했는데 저는 샤워할 때 가끔씩 튀겨요 물이 아 물이 보이나요? 아 물이 보이나요? 이렇게 물이 보이나요? 여기 물 담아놨다가 내일 아침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서 물 마시고 혹시 여기 쇄골 때문에 또 겪는 일 있어요? 다른 멤버들? 저도 샤워할 때 이거 해봤어요 아 샤워할 때 물 받아서 여기 물 받아가지고 여기다 머리카락 눈물 이렇게 이렇게 놀아요? 자 일단 그 쇄골 미남인 거 우리 NC 여러분들 확실한 거 같은데 사실 이 이어북에 대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증을 가시는 거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러면 이 이어북에 관한 삼행시를 먼저 하고 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는 또 문, 태, 위리 형이 좀 태이시죠 아 제가 아까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자 태이시 이어북입니다 생각할 시간 그러면 약간 재미있다기보다는 분들은 이어북이 어떤 건지 제가 정보를 섞어서 그걸 기대했어요 좋아요 그럼 멤버분들이 다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이를 외쳐주세요 아시겠죠? 네 하나 둘 셋 E 이어북으로 NCT 2018에 활동한 멤버들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잠깐만x2 이어북으로 너무 귀여웠어 broadcasting kee 오케이 x2 오케이 x2 좋아요 x2 자 이번에 업니다 하나 둘 셋 또 해마다 만나게 될 거예요 맥불나봐 맥불나봐 해마다 이 형은 만날 거다 자 좋아요 마무리만 또 정확하게 해주세요 북입니다 하나 둘 셋 북 북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 엔시티가 예능감 늘었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이가 방금 옆에서 준비했다고 일단 우리 태일씨가 삼행시로 이 형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줬으니까 우리 또 정리 담당 할 수 있어? 네 도영씨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운 띄워주세요 삼행시로 봐요? 삼행시 아 이호북을 삼행시로 먼저 아 그래요? 욕심이 있다고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삼행시를 하려고 하니까 자 책상했어요 아 이렇게라고 했어요 아 이렇게라고 했어요 자 이미라 도영씨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삼행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삼행시를 하려고 하니까 좋아요 하나 둘 셋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 둘 셋 북 부끄러워 아 아 내가 부끄러워 떨리려고 했어 떨리려고 했어 야 이제 나간다 나간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해찬이가 해찬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럼 해찬이 가야 돼 해찬 이예찬 오케이 Let's go 하나 둘 셋 이 이 이어북은 정확히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이어북은 정확히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이어북은 정확히 이런 컨셉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부 부 부 부 부 부 부 스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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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네 아 확실히 도영이가 들었다 도영이가 많이 들었다 아 시끄러워 도전 받아요 이현북 사명 씨 도전 받아요 아 지성이 마크 마크 형 마크 준비 안 했죠 그래도 그냥 가요 이런 거는 준비하면 더 안돼 네 하나 둘 셋 2 2 2018 NCT 어 2018 NCT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좋아 좋아 붕 붕 위에서 뮤비를 찍었다고? 붕 위에서 뮤비를 찍었다고? 지금 저희가 새로운 정보를 알았어요 붕 위에서 뮤비를 찍었다고? 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붕 위에서 자 잠시 후에 이런 정보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우리 도영 씨가 이 이어북이 어떤 건지 뭐 설명실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지만 좀 간략하게 좀 점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시신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처럼 좀 지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NCT 2018 이어북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영상인데요 우선 NCT 2018 앨범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티저의 의미가 있고요 또 저희 멤버들의 얼굴과 이름을 아주 감각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멤버인 루카스, 정우, 쿤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NCT 이어북을 통해 공개된 멤버들은 올 한 해 유닛 또는 팀으로서 한국과 세계 각지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NCT 이어북은요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새롭게 찾아올 거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외운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충분히 이해를 다 하셨다는 거거든 네 이해하고 외웠습니다 똑똑해 똑똑해 진이었어요 진이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일단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NCT는 해마다 이어북으로 그의 활동을 시작을 알리고요 이어북에 소개된 멤버들이 팀 또는 유닛으로 세계 여러 도시에서 활동한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아이디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 선생님 아이디어 선생님 아이디어 네 선생님 아이디어 저였으면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사리씨 네 또 이렇게 반응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또 되게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잘했어요 팬분들이 또 알고 있어요 반응들이 있는데 네 막 보니까 똘똘하다 오오 똘똘이가 없는데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요 다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이어북이 이렇게 또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렇죠 네 이어북이 이렇게 또 깊은 뜻이 있었어요 잘한다 잘한다 난리 났네요 잘했어 울토끼 그러고 보니까 도영웅씨가 토끼 닮았어요 그렇죠 네 도영웅씨는 맞는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정하지 않아 네 그리고 태영웅씨 만진남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 너무 좋습니다 자신감이 좋아요 네 사실 아까 저희가 뭐 이어북 영상을 잠깐 보긴 했지만 어 쇠골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그 영상에서 찍을 때 좀 궁금한게 사실 우리가 그 멋있는 표정을 많이 짓긴 하지만 엔지가 좀 나기도 하고 좀 웃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에피소드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 저는 네 그냥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아직 안 본 상태에서 네 촬영장을 갔어요 응 근데 처음으로 본 사진이 우리 태일이 형이었는데 아 맞아 태일이 형이 살이 좀 되게 부드럽고 어 되게 되게 만지면 퐁싱퐁싱하구나 도영살 좀 포근한 느낌이 있는 형인데 네 그걸 보고 아 이런걸 찍는구나 잘 나오겠구나 잘 나오겠구나 잘 나오겠구나 잘 나오겠구나 다른 멤버들은 어땠어요? 사실 여기까지 나오는 거였잖아요 저는요 네 유타? 여기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요 그 전에 팩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아 뭐 어깨팩이 우리 응팩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했는데 애들이 계속 웃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고 그래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졌어요 왜 웃었어요? 멤버들 유타 찍을 때 왜 웃었어요? 재현이가 너무 많이 웃고 그랬거든요 저 형 팩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 지면서 아 지면서? 어 근데 우리 유타 찍을 때 왜 웃었어요 유타 형 찍을 때요 아 유타 형 찍을 때 왜 웃었냐면 저희가 사실 다 벗은 게 아니고 여기를 가위로 잘라서 반팔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아 다 벗은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계속 찍으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웃겼었어요 그랬구나 흘러내리면 찍는 사람은 집중하고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보는 사람은 어 야 저거 자꾸 내려간다고 자꾸 내려간다고 이럴 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이상했어요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네 유타가 이해해주세요 네 이게 떨어지는데 막 올리려고 아 싱그러워 아 그러면 사실 이제 새롭게 뉴 페이스 우리 쿤 씨 루카스 정우 씨는 첫 촬영이라서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땠나요 우리 루카스부터 어 어 처음에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네 어려운 건 없었어요? 어 뭔가 사람 너무 많아서 네 조금 부끄러웠어요? 네 맞아요 그래도 멋있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쿤 씨는 어땠어요? 솔직히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싱가포르 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동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머리 헤어졌어요 아무 생각도 안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네 근데 할 때는 루카스 옆에서 그래서 이상한 표정이나 이상한 동작 그런 거 하니까 저 조금만 긴장했고 부르셨어요 정우 씨는 안 힘들었어요? 아 저는 되게 처음 찍었는데 네 너무 떨리고 지금 오늘 할 일을 했는데 아 네 너무 추웠어요 아 너무 추웠어요 지금 날씨가 영화거든요 아 너무 추워요 아 근데 정우 씨는 굉장히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 진하게 생겼는데 말투가 어 굉장히 추웠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정우 씨 여러분 오늘 밤 잘 자요 한번 해줘요 자 시작 여러분 오늘 밤 잘 자요 아 자 오늘 밤 잘 자요 도전하는 멤버 또 있어요? 자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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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여러분 대사가 뭐 있죠? 여러분 오늘 밤 잘 자요? 여러분 아 시작 잘 자요 최대한 난 부드러운 남자다 어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오늘 밤 잘 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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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팟핑을 팟핑을 참았어요 마지막에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더 해볼까요? 잘 자요 더 해볼까요? 아마 제노 잘 할 것 같아요 제노 잘 제노 제노는 약간 눈, 웃음이 매력적이니까 잘 자요 한 다음에 눈, 웃음을 최대한 잘 자요 오케이 잘 자요 하나 둘 셋 여러분 오늘 밤 잘 자요 이야 더 가슴 설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루카스 한 번 해볼래요? 루카스가 계속 자기 하고 싶은지 나를 자기 잘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이든 알고 있어요 루카스 여러분 오늘 밤 잘 자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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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잘 자요 쿵 쿵 쿵 쿵 쿵 쿵 시작 여러분 오늘 밤 잘 자요 너무 부드럽다 루카스 루카스 쟈이 한 번 볼래요? 쟈이 쟈이는 이름이 쟈이라서 잘 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밤 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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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데요? 쟈이 쟈이 자 시작 여러분 오늘 밤 쟈이? 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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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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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조만간 곧 나올 NCT 2018이라는 앨범에는요 저희 NCT U 그리고 NCT DREAM 그리고 NCT 127 그리고 오늘 새로 공개된 우리 뉴페이스 친구들까지 모두가 이제 참여한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뮤직비디오가 응 개나 있습니다 이미 나왔어요? 아 피시네요? 네 여섯 개라고 이미 아 여섯 개 나왔어요? 아 여섯 개 됐어요? 죄송합니다 템션 안 나왔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뮤직비디오가 여섯 개나 나와 있는데요 네 응 개 아니고 여섯 개입니다 저희가 나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다이가 아 몰라 우리 말 모르는 거야 역시 너밖에 없었구나 네 저희가 이제 해외 스케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바로 그 이유가 또 여기에 담겨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활동을 한다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여섯 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태형씨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팬분들은 어 그래도 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야 나는 NCT 덕질을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팬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적절하게 사실 그 스포 알죠? 와우 스포를 조금만 살짝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해찬씨? 네 사실 저희가 항상 컴백할 때마다 하는 얘긴데요 역대급 퍼포먼스입니다 와우 역대급 역대급 진짜 역대급 또 한 번의 역대급을 만들었습니다 이야 그럼 지난번 나왔던 그 무대도 정말 완벽했지만 그 이상일 것이죠? 그 이상이죠 정말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나서 이 자리에서 추고 싶지만 아쉽게도 아 아 난리 나는 것 같아 이게 우리 역대급인데 이게 우리 127의 색깔을 빡 바꾸게 할 수 있는 NCT의 색깔을 빡 바꾸게 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색깔이 달라진다 새로운 모습 아 아 아 아 아 아 새로시는 모습 할 거 없어요? 그 역대급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크라이나도 갔다 오고 LA도 갔다 오고 와 오 마이 갓 아 우크라이나 비행기 타고 얼마나 가야 돼요? 14시간이요 경유를 한 번 해야 돼요 직행이 없어서 우크라이나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 아 못 가봐서 제가 그때 저희가 3일을 갔다 왔는데 3일 전부 다 눈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눈 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진짜 어? 그럼 뮤직비디오 눈 내리는 아마 있을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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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 스포 할 거? 그리고 이번에 제가 두엣 나왔어요 오오 진짜? 그 쇼와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멤버 누굴지 아직 비밀입니다 아 재미있었다 사실 이렇게 스포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원래 비밀이 이렇게 많은 그룹인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 뮤직비디오 그 사진이라는 거 자니 씨한테만 비밀이었대요 그러니까요 비밀이 너무 많아요 자니씨가 스포 할 거 없어요? 저요? 어... 없어요 몰라요 난이 되진 바꾸고라 일단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자니씨는 팬들과 소통 왕이다 보니까 팬들만 소통하다 보니까 우리 NCT랑 소통이 없습니다 아요 제가 스포스타 그러니까요 정말 굉장히 많은 걸 들은 것 같습니다 NCT 2018 앨범 또 멤버들이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아서 저 역시 참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NCT 2018 앨범을 공개하고요 우리 활동 계획은 또 어떻게 되나요? 어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이어부 나왔을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고 NCT 멤버들이 이제 여러 유닛 그리고 여러 팀으로 또 여러 곳곳 세계 곳곳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와... 기억 막 조작해서 딴 데 가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좋은 게 사실 NCT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또 활동을 하다 보면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만을 위한 또 NCT가 또 활동하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NCT가 스케일이 남다르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재현 씨가 설명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더 우리 NCT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여기 댓글들을 보면은 우리 자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아랍어 뭐 여기저기 다 올라오고 있어요 모르는 언어들도 많아요 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는 단어들은 네 나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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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에서도 오고 Which countries or which continents? 라고 물어보는데 뭐예요? 어떤 나라들 어떤 continents?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들 가나요 우리? 기대해 기대해 아 네 엄청나는데 나 엄청나는 거 기다려 그리고 특혜형 진행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힌다고 제 댓글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더 올려주세요 브라질은 좀 나달라고 Come to Brazil 브라질 싸워봐요 자 현재 시간 7시 50분인데요 근데 하트가 4억 3천 개예요? 와 와 28만 뷰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 갑자기 약간 긴장이 돼요 왜요? 왜냐하면 저의 각오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요? 사랑을 그만큼 더 줘야 돼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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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고 있었네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돈으로 안 준다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럼요 시급을 줬어요 형 너무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좋은 생각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요 지금 7시 50분인데 4억 3천 개가 넘었으니까 감사의 의미로 우리 누가 말 맞는 윈윈이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중국어로 저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여러 가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합류한 유페이스 3명의 멤버들을 정우, 루카스, 쿤 씨를 소개해드릴 차례죠? 오늘 방송 이 세 친구를 홍보할 홍보대사들이 준비가 있어요 홍보대사가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홍보대사들의 멤버 홍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우 씨부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많이 되어있어요 도연 마크인가요? 저희는 우선 같이 구호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아 구호도 있나요? 네 시작하기 전에 구호 오케이 5, 2, 7, 8 Do you know who? 예스! 정우? Who? Who? 힙합인가요?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같이 연습했었는데 형 이름이 정우여서 연습할 때부터 제우! 이렇게 많아서 이걸 살렸어요 아 그래요? 정우씨 약간 부끄러워하는데요? 컨셉이에요 저런 모습도 좋아하죠 네 자 그럼 홍보 좀 해주세요 끝이에요? 아닙니다 이제 홍보가 이제 시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우는요 일단 귀엽고요 귀엽고요 그리고 저렇게 비율이 완벽합니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세요 저 완벽한 비율 완벽 비율 8등신을 넘어가는 저 9등신의 비율과 저렇게 귀여운 얼굴 그리고 저렇게 독특한 헤어스타일도 소화할 수 있는 소화력 그리고 정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그리고 정말 저보다 한 살이 많아도 정말 같이 있어도 절대 심심하지 않은 정말 캐릭터가 충만한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인기와 끼가 충만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기도 또 하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개인기 있어요 개인기 있어요 귀여워 자 어떤 개인기인가요? 개인기 일단 그 멤버들 중에 지성 아 지성 마크 지성도 마크 이게 처음에 이제 지성이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수줍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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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이의 모습 아 왜왜왜왜 지성이의 모습 따라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이어폰을 네 이어폰을 꽂고 네 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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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와 똑같아요 와 똑같아요 와 와 똑같아요 와 와 와 지성이는 아니라고 그래요 지성씨 아니에요 너무 안 똑같았어요? 와 너무 과장됐어요 아 너무 과장됐어요? 아니야 이 정도에요 진짜 진짜로 이 정도였어 그럼 또 누구 한 명 준비가 될까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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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는 이제 어 형 밥 먹었어요? 지성 아니에요? 지성 아니에요? 밥 먹었어요 아 저 먹었어요 어 있다 있다 같이 연습할까요? 와 마크다 마크 좋아 파이팅 정우씨 정우씨 그러면은 혼자서 지성 마크 정우가 셋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 오 오 정우가 지성아 안녕 인사를 한 거예요 지성이가 인사를 해요 네 그러다가 마크가 와요 네 밥 먹었어 밥 먹었다고 해서 셋이 같이 연습하자 그래서 같이 연습하는 걸로 좀 해주세요 자 지성이는 음악 듣고 연습하고 있어요 어 형 안녕하세요 정우 왔어요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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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로 와요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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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성으로 정우도 가세요 지성 했다가 정우로 본인으로 와야죠 아 네 왔다가 마크로 가야 돼요 계속 지성 가면 안 돼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자 렐리 액션 지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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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우 정우 잘 하고 있어요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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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서 지성 지성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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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욌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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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연습생 때부터 정말 연습 같이 했었는데 정말 나오길 제가 오히려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고요. 아 그래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NCT를 또 다르게 빛내줄 수 있을 정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가 그 숨진 또라고 숨겨진 진짜 또라이.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오늘이 첫날이라서 그렇지만 자꾸 자꾸 정우를 이렇게 보다 보시면 정말 엄청 많은 매력이. 자주 봐야 되겠다 자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댓글들이 와있는데 정우 연기 씬 아니냐? 귀여워. 귀여워. 정우 씨는 지금 여기서 자기 매력을 했어요. 도영 씨와 마크 씨가 또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 멤버 살짝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홍보대사가 또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루카스의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네. 제가. 저희 루카스는요 우선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클로즈업. 클로즈업 들어가죠? 자 루카스 클로즈업. 진짜 잘생겼어. 루카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도 돼요. 네. 루카스 가만있으면 카메라 들어갈 거예요. 그의 눈. 와우. 눈. 눈. 루카스 클로즈업. 루카스 클로즈업. 그리고 자네 씨 계속 해주세요. 일단 여기서 이제 처음 처음 처음에 내려주시면 돼요. 아 내려가요? 카메라를. 아 그래요? 네. 어 요구사항이 좀 많은데요. 아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쭉쭉쭉. 어디까지 내려가요? 어? 어? 어디까지 끝나나요? 어 계속 내려가요. 어 계속 내려가요. 어 계속 내려가요. 어 계속 내려가요. 로카스 강자네. 네에. 네. 아 이게. 와. 아. 아 너무. 아 그래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비주얼 면을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요. 아까 소개할 때도 유축 선배님이 말했듯이. 너무나 분위기 메이커고. 분위기 메이커. 긍정적인 맨이고.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멤버입니다. 루카스가 그리고 또 이제. 분위기 메이커답게 또. 유행어가 있거든요. 유행어. 루카스 좀 지쳤을 때. 그때 힘을 내야 된다고 할 때 음주는 말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 파이헤드에! 우리 하시는 분이 파이팅이에요 네 맞아요 파이헤헤! 파이헤헤! 해봐요 파이헤헤! 아 안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파이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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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여워요 원래 제가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제 역할이 좀 없어져서 약간 경기하네요 표정이 좀 어두워졌네요 쟈니 유행어 없어요? 저의 유행어 쟈니 유행어 있잖아요 쟈니 하아! 유행하아! 하아! 하아! 알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루카스는 혹시 개인기 없어요? 있어요 어떤 거 준비했어요? 그 연기 아 제가 루카스 연기를 위해서 같이 준비했어요 제가 약간의 감독님이죠? 좋아요 약간의 감독님인데 어떤 연기인가요? 제가 그냥 말을 하면 이제 루카스가 국어에 맞게 연기를 할 겁니다 기대돼 멋있다 뭐 준비했어요? 내 연기 일단 오케이 앞에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 아이고 너무 귀엽다 오케이 다음 너밀 투 너밀 투 옵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다 사자가 온나! 우와! 이제 이게 진짜 레인이먼트입니다 아 그래요? 이걸 위해서 사실 이거 끝난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약간 당황한 거 같은데 아니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포인트고요 일단 이제 루카스의 얼굴에 클로즈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표정이 좋았어요 그렇죠? 표정이 좋죠 표정이 좋잖아요 이제 이 표정은 진짜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저스틴 비버다 저스틴 비버 완전 나름 너무 좋아 얼굴만 얼굴 자 또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 좋다 저스틴 비버가 강아지를 보다가 너밀고 올라와서 소망 가는거야 자 저스틴 비버 그렇죠 저스틴 비버가 있다 그렇지 강아지 오 예! 오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오 야! 아 다섯 봤어. 더 맘봐야지. 오 예! 오 예! 좋았어요. 좋았어요. 루카스까지 이렇게 매력을 품품하니까. 네. 아 태형 맘에 들어요? 아 너무 맘에 들어요. 좋아요. 놀지 말아요. 놀지 말아요. 자 이제 마지막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쿤의 홍보대사. 어떤 분인가요? 저요. 저요. 태형과 태형. 자 태펜. 네 쿤은요.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자 태형. 네 우리 쿤은요. 너무 착해요. 그리고 중국 빠질 수 없는 중국 엄마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동생들한테 잘 챙기고 친구들 부탁을 잘 들어주고. 마음 너무 넓어요. NCT 마음. 네. 그리고 마술도 너무 잘해요. 마술을 잘해. 예. 마술. 자 태형. 네 우선은 이제 마지막 소개하는 멤버가 원래는 정말 끝판왕인 거잖아요. 네 일부러 순서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일부러였어요? 네 일부러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제가 특별히 강국기 부탁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제가 설명을 한번 하면은 아 정말 이 친구는 이렇쿤. 그렇쿤. 요렇쿤. 저런쿤. 바로 이런쿤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알 수 있는데요. 알 수 있는데요. 알 수 있는데요. 준비했는데 실패했네요. 사실 이걸 제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쿤. 네. 근데 우선은 우리 쿤은 목소리가 정말 감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대를 함께 했었는데 정말 우선은 목소리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So I switch off. Y'all ba ni wangji. Yeah. So I switch off. Y'all ba ni wangji. Yeah. 와우. 와우. 오랜만에 들었어요. 네 그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NCT 멤버 중에 피부가 가장 하얀 멤버가 재현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쿤처럼 하얀 사람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더 하얗다. 백색이다. 백색. 정말 백색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지만 보여줘. 루카스는 또 매력적인 피부톤이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지 마세요. 루카스 타임 끝났어요. 루카스 타임 끝났어요. 루카스 타임 끝났어요. 루카스 타임 끝났어요. 가장 적절한 피부가 예쁜 우리 정우가. 적절한 피부가. 아닙니다. 쿤 타임이에요. 우선은 방금 텐이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선 또 마술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 마술. 네. 아 예스. 근데 이 마술이 서브가 필요해서. 아 필요해요? 이특 선배님이 혹시 가능하시다면.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마술 되게 좋아하네요. 진짜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카드 있잖아요. 저 일단은 카드 4장 찾아야 돼요. 4장. 4장에. 무슨 카드냐면은 여기 4장. K 찾을 거예요. K? 예. 킹. 예스. 왜 K 찾았냐면은. 제 이름은 쿤이에요. 쿤. 쿤. 1. 2. 3. 4장 K예요. 자 일단 K는 한 장.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1. 2. 3장 K. 여기도 하나. 들어왔어요. 잠시만요. 4장 중에 2장이 들어간 거죠? 네. 마지막 2장이에요. 그렇죠. 한 장은. 내려놓고. 이 카드 케이스 안에서. 아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와. K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네. 그럼 K가 하나 남을 텐데.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이 케이스는 잠깐만 여기서. 네.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네. 자 우리 속지 말아요. 네. 밝혀낼 거예요. 자 마지막 K. 이태우 형 보고 해주세요. 아 이거 갖고 있어요? 자 일단 저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게요. 네. 이 카드 좀 썩어서. 와 진짜 잘 읽는다. 진짜 제대로 된다. 진짜 제대로 된다. 이태우 형 마음대로 아무거나 스톱 해주세요. 자. 시작. 쑥! 잘라요. 잘네요. 잘네요. 네. 여기서 이 카드. 네. 외워주세요. 아 이걸 외우라고요? 네. 여기 시청자분들 보여드려요? 네. 보여도 돼요. 자 우리 쿤만 안 보면 되죠? 네.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다 됐어. 다 됐어. 오케이. 다 못 봤어 못 봤어. 멋있다. 자 오늘. 정화에서 넣어주세요. 네. 카드. 나머지 카드는 여기서 넣고. 이렇게. 지금 아까 주는 케이크. 네. 케이크. 네. 이 케이크. 이거. 오케이 맞구나. 아까. 이 케이크 형 찾는 카드. 찾을 카드. 뽑은 카드. 아 내가 아까 그 뽑은 카드를 찾는다고.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에이 설마. 진짜 말아요. 이 공간에. 하나. 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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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이 카드 맞아요. 하트 에이스. 맞아요. 오. 어떡해. 네. 오. 아직 안 끝났어요. 중국에 들어온 거. 중국에 들어온 거. 잠깐만요. 제형. 네. 아까 분명히 케이크를 넣었거든요. 네. 자. 천천히. 천천히. 오. 케이크 해야 되는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이건 진짜 신기해. 이건 진짜 신기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어. 설마. 이거 이거 이것도 이것도. 자. 바로 공개 부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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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케이크 다 어디로 갔어. 잠시만요. 일단 여기 마지막. 여기. 케이스 안에 있는 거. 아. 케이크 들어갔는데. 설마. 설마. 제발 이것만은 케이어라. 아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만은 케이어라. 헤잇. 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제발 끝나라. 여기는. 에이스. 찾았어요. 자. 이거.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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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오 마이 갓. 여러분. 자. 보여요. 하나. 둘. 셋. 이 마지막. 잠시만요. 오. 오 마이 갓. 오. 오 마이 갓. 아. 오 마이 갓. 뭐야 뭐야 뭐야. 와. 엔시티진과. 엔시티. 2018. 오. 자. 이 마지막어. 에이스잖아요.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둘. 셋. 오. 사랑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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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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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급 게임. 와. 와. 오디션을 마술로 보고 들어왔나요. 마술이. 이은규는 못지않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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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세 명의 뉴페이스 멤버들의 매력을 좀 만나봤는데. 저희 고생으로 세 명의 모여. 박수. 자, 이라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기 함께 있는 멤버들이 또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또 잘할 수 있게 같이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또 홍보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네요. 앞으로 NCT가 더욱더 높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코너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NCT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또 큰 사랑을 받고 노피 노피 저 먼 우주까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제가 준비한 바로 그 코너입니다. NCT가 더 높이 날 수 있게! NCT 더 높이 날아줘! 제가 즉석에서 만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NCT 더 높이 날아줘! 더 높이 날아줘 코너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이돌 코치라고 써있는데요. 이 네 가지 미션만 수행을 제대로 해주신다면 NCT는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자, 오늘의 MC 자니씨. 네. 본인 소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니입니다. 라고 해요. 재미없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니입니다라고 하면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해요? 자니만의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도와주세요. 기다려 보세요. 태용씨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팅팅퉁입니다. 너무 좋아. 방금 생각했어요. 좋아요? 방금 생각하면 원래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요? 원래 하던 대로는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127의 태용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봐. 심심하잖아. 도영씨 어떻게 해요? 저도 안녕하세요. 도영입니다. 심심하잖아. 앞에 뭔가 있어야 돼요. 저 있었어요. 너무 심심해. 이 소리 더 심심해. 삐졌어요. 잔이 형 삐졌어요. 삐졌어요? 쉽게 삐져. 잔무르. 잔무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우리 팬 여러분들 혹은 우리 NCT를 모르는 대중분들한테 확실히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앞에 뭔가 특별한 수식어가 있던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소리라든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 혹시 지금 여기서 내 이름을 돋보이게 소개할 수 있다는 멤버 있어요? 자, 혜찬? 네. 역시. 자, 혜찬. 안녕하세요. 바르게 빛나의 혜찬입니다. 아니. 공기가. 가뿐있다. 조금 더 발랄하고 조금 더 독특하고 조금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네. 그러면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네. 저의 분량까지 챙길 수 있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혜찬. 안녕하세요. NCT의 하이파이브 장인 혜찬입니다.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렇게 하면 MC들이 왜 혜찬 씨는 하이파이브 장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물어보게 돼요. 그렇죠? 네. 재민? 해봐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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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안녕하세요. 저는 나. 재민입니다. 오오오오. 어머나. 나 재민이야. 죄송합니다. 나 재민이야는 약간 겁먹져버릴 수 있어요. 나 재민. 어른들도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저 재민이야. 자, 재민 씨. 네. 다시 한 번 바꿔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 재민입니다. 지금 마크가 자기 준비했대. 느꼈어. 자, 마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저 준비해. 오케이, 오케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음악입니다. 음악. 아, 찾아가는. 귀여워. 음악. 아, 찾아가는 음악. 아, 찾아가는 음악. 마크는 많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해해 주죠. 마크는 많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정우. 네. 가야죠. 아. 아, 찾아가는 정우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했어. 잘했어. 닉네임을 만들어야되요. 아까 우리 해찬 씨가 얘기했던 것 처럼 누군가를 궁금하게 한다거나, 혹은 기억에 확실하게 남게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정확히 14년전에, 옛날에, 지금 단들에 안녕하세요 날개는 전사 트기 트기 트기입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트기 트기! 그렇죠 이런 것처럼 쟈리쟈리 쟈리야 쟈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쟈리쟈리 쟈리야 쟈리야 그렇게 쟈리쟈리 쟈리야 그렇지 이렇게 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누군가 인사했을 때 기억에 확 나오면 그 멤버 팀 중에서도 그 멤버는 기억에 남는 거죠 오오오 요거를 유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자 다음은 개인기입니다 개인기인데 아까 우리 유페이스 3명을 했으니까 우리 유페이스 3명을 제외한 왜 나머지 멤버들이 또 어떤 개인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기 봤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해볼까요? 네네네 담붕밥 우hyd 텐씨가 먼저 가죠 네 제가 개인기 별로 없는데 제가 요즘 본 영상 있잖아요 그 뭔가 보이지 않은 박스? 위 대체? 예, 여기. 판톰아이브 도전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는데! 입은 것처럼 보이게 해주겠다. 잠깐만, 너무 높아. 너무 높아! 어, 높아. 오, 그 정도. 그 정도 괜찮나요?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너무 높은 거 같아. 살짝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높, 높아. 조금 높은 것 같아. 조금 높아요? 너무 높아 너무 높았어요 그 정도가 적당한 거 좋아 좋아 추천하겠습니다 어때요? 수영 버션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요즘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이게 원래 하나잖아요 두 개까지 있다고 어떻게? 두 개까지요? 나 보정 있어요 가능해요? 지금 만든 거 아니에요? 두 개 해볼게요 두 개? 잠깐만 두 개 어려울 텐데 두 개는 이거 날라야 되는데 오케이 자 이 정도예요 낮은 거 그렇지 높은 거 그렇죠 와 어떻게 해? 야 이거 아 이거야 첫 번째 칸은 맞지? 첫 번째 칸은 맞지? 첫 번째 칸은 맞지? 셋이 저 진짜 제대로 비행기 보여드릴게요 몸 불기였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이렇게 했다가 앞에 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손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다고? 네 뒤를 자 연체동물 좋아요 네 그렇죠 나 저거 할 수 있다 손 들어봐요 나 저거 할 수 있다 위민이 형 위민이 형 도전 와 어떻게 해요? 위민이 위밀 수 있어 어떻게 해야죠 이거? 저희 원래 했어요 알려줘 알려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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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거 안에 들어가요 와 와 와 와 와 와 이렇게 와 형 무리하지 마세요 다치기 싫어요 옆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나더라고요 더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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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동인 줄 알았어요 네 자 다음은 런지 저 초별랑 같이 해도 될까요? 와 좋아요 좋아요 렛츠고 런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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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에 이태회랑 같이 NCT LIVE 했을 때 했었죠 그 뭐지 그 부쿠빵 그 노래 두치가 부쿠 네 우리 그때 못했으니까 다시 도전할게요 동요일 도전한다고 좋아요 좋아요 귀엽겠다 이거 오케이 내가 부쿠 같이 오케이 파일 세 세 세 세 한치 두치 세치 넷치 푸구 빵 푸구 빵 한치 두치 세치 넷치 푸구 푸구 빵 빵 달리는 두치 손 내밀면 잡을 수 있 야 잠시만 수 있고 어려워 어려울 때 웃어주는 내 친구 좋지 나도 나도 작은 키라도 놀리면 난 정말 싫어 유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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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야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 눈에 들어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러는데 자 이제 마지막 유타 오 제가 그러면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오 키그를 갖고 왔어요 오 준비 준비된 예기 이게 보습분들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헬스 방송 야 이거 홈트팩이 주는 거 아니야? 자 예기 사이트 갈게요 이거 진짜 잘해요 모르면 안 되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몇 개까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얼굴이 빨개졌어요 열 개 빨개졌어요 얼굴 못생기게 되거든요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집에서 열 개를 3색드씩 열 개를 30개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특현한테 한번 더 좀 야 나 이거 안 돼 이거를 진짜 잘하실 수도 있어 포부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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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가 나 안 된다 안 된다 약간 쉽지가 안 돼 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로 제로 Let's go! 제노 선정! 제노 파워! 제노 뱉는 건가? 제노야, 알지? 제노야, 성공하자. 제노야, 알지? 제노야, 알지? 웅크림 신세, 신세해야 돼. 4개만 하면 된다. 성공해요, 성공. 성공했어! 어렵다, 어렵다. 이게 어렵네. 진짜 어렵다. 개인기 인정! 또 있어요? 나 또 있어요? 지성이! 네? 아, 유타 형. 아, 더 해요? 아니야, 아니야. 유타, 개인기 또 있어요? 저요? 네. 저요? 아니, 이거 하라고. 그거 하라고. 아, 근데, 근데, 근데. 제가, 제가 증인으로서 얘기를 하지만 지성이와 제노도 개인기가 있는데 지성, 제노 있어요? 왜 숨겨요? 숨기면 안 돼. 아니, 사실 저는 제노 형 개인기 중에 턱을 펴기 그거 있잖아요. 쪽 펴서 하는 거. 나 그걸 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보여줘요, 보여줘요. 제노 보여줘요. 근데 그걸 진짜 힘들어 보는 거 할 수 있는 거.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펴고. 제노 보여줘요. 진짜 대박인데. 아니, 힘이 장난 아니에요. 제노의 힘 진짜 세. 대박이에요. 어후. 뭐야? 뭐야? 이게. 바닥 작았지. 여기서 갑자기. 왜? 우와. 에?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어려워, 이거. 이거 어려워. 거기서, 거기서 멈춰봤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태용 도전. 태용 도전. 네? 진짜 힘들어요. 괜찮아? 보면서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거든요. 너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 조금 떨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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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이게 팔을 못 굽히겠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나, 둘, 셋. 허잇. 웃기면 하지 말고. 이번엔 멋지게 성공한 모습. 도연 웃기지 말고. 하나, 둘, 셋. 허잇. 아, 웃기지 말고. 잠깐만. 자면 안되고. 빨리 마. 인정, 인정. 와, 인정. 진짜. 와. 그리고 저랑 지성이가 개인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보여줘요. 만들어진 상황이 지성이가 여름때 모기 때문에 시달려서 그거 때문에 만든 개인기거든요? 오케이. 모기에 시달려서 만든 개인기. 약간 분위기가 죽을 수 있는 좀. 괜찮아요, 살리면 돼요.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거기 가서 약간. 근데 마이크로 다 들어가고 있어. 여기에서 왜 오고 이렇게. 무잉 이렇게 하길래? 무잉 이렇게 하길래? 여기다 한다고 안 나와요. 여기다 했다 여기! 마이크 있죠? 마이크는 이렇게 가까이 대야 돼. 마이크를 대야지 여기다 한다고 안 나와요. 이득 형이 안 들리실까봐. 나한테만? 안 들리실까봐. 다 들리는데. 나만 들으라고 나만? 그냥 거기서 내가 들을게요. 진짜 안 들리실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앞에 나와서. 다들 숨죽여야 돼. 조용히 여러분들 댓글 조금만 올려주세요. 모기 소리입니다. 모기 소리. 포기 소리. 모기 소리. 임기 소리. 오오오오오오오. 아아. 네임기. 고맙습니다. 김기 Fazek.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잘해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없었으세요. 자기 순서 끝났다고. 몰이 다 없었는데 같이 해줘야 해요. 제창이 나올 수 있어요. 사장만 제창이 생길 수 없어서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개인기 있어요? 이제 마무리할까요? 도전? 해찬야! 해찬? It's go 해찬이야! 해찬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좋다. 해찬 인사 어떻게 한다고요?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장인 해찬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이파이브 장인 마이클 잭슨. 뒤에 포인트 없어 포인트? 아 이게 앞에는 이렇게 이렇게 뒤에 좀 풀어지는 그 풀어지는 거 하이파이브 장인 너무 좋아. 갱 통과! 이번에는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사실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리액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나갔을 때 지금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리액션도 상황별 리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로 우리 태일 씨랑 재현 씨가 한번 좀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별 리액션인데요. 대사는 이제 가사 뭐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가사가 틀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자 우리 태일 씨부터 가겠습니다. 아 가사를 까먹었을 때 가사를 까먹었을 때 만약 부르고 있으면 댄스곡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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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곡은 댄스곡인데 그냥 만약에 라이브를 하고 있다 하면 댄스곡은 댄스곡이 댄스곡 댄스곡 더 춤을 춤은 더 할 정도 세일 겁니다 자 태연 자 태연 어떤 노래 만약에 체리 밤 빨리 빨리 피해 라이 체리 밤 필리 영 좋아, 이거 좋아. 제일 좋아, 빨리! 끝이에요?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발라드, 발라드, 발라드. 최근에 나온 텐데 있잖아요. 이상하지.. 여러분들 앞으로 무대에서 엔시티가 노래하자고 울면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알려주세요 아 알려주세요 발라드는 진짜 어떻게 발라드는 기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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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전 노래 파트가 별로 없어요 노래 파트가 없고 만약에 리핑크를 하다가 가사를 까먹었다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그때 입을 가린다거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마이크를 넘긴다거나 혹은 계속 제스처를 여기 입에서 원래 이렇게 했던 것들을 계속 입을 가린다 입을 가린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원래 이렇게 하던 건데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마크가 마크가 랩을 하다가 랩을 까먹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뭐 만약에 춤이 있다면 뭐 만약에 뭐 같이 하다가 뭐 허리를 너 앞에서 원코 피키 킵 와치면 나 울기를 바래 오 절묘하게 가사 안 까먹었는데? 가사 안 까먹었는데? 이게 아마 하다가 그냥 고개로 네 고개로 아 그 댄스곡에서는 제가 쓰는 방법인데 가사를 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보통 뒤돌아요 뒤돌 다음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아 이제 다음 상황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데 멤버가 많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소개하다 보면 약간 연습을 아침까지 해서 피곤할 수도 있고 하품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원샷을 잡은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저 해볼래요 아 좋아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원샷 잡아주시고요 하품을 하고 있는데 원샷이 들어온 거야 자 들어서 원샷 우와 대박 왜 왜 왜 Chani가 무슨 일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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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했어 진짜 대박 자 이번에 쿤 갑니다 쿤 자 하품하고 있어요 하품 자 쿤 쿤 잡아주시고 원샷 안 한 척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고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고 자 이번엔 루카스 하품을 손 가리면 나도 모르게 나온 하품이라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원샷 잡아주시고요 자 됐다 하품 시작 뭐야 뭐야 자 마지막 정우 아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정우 잘하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하트가 4억 8천 개가 넘었습니다 이 연기만 보면 5억 개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좋아 야 그럼 이 리액션 재밌나보다 자 그러면 우리 안 했던 멤버들 좀 해볼까요? 하품이요 하품 자 도형 저 형 거의 다 따른 부탁한 것 같은데요 자 도형 하품하고 있는데 원샷이 잡힌 거야 자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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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못했네요 자 태용도 한번 태용씨 한번 갈까요? 태용씨 또 태용씨가 여러분 또 해주면 또 밴드도 되게 좋아해요 준비 자 원샷 들어왔는데 하품을 했다 아 아 아 그냥 하품했다가 인정한 거예요? 그냥 하품을 했다 아니 저 사실 공항에서 공항에서 굉장히 이럴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하품 아 다시 도전 생각났어요 도전해 얼굴 스태치? 좋은 방법 좋은 방법 좋은 방법 자 또 도전해 볼 사람 있어요? 오케이 자 도전 원샷 원샷 이게 하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이게 솔직히 솔직히 제가 수업할 때 1대1 수업하면은 하품 진짜 많이 나거든요 항상 베인은 눈받이 튈 때 코구멍만 원래 그때 코 평수가 넓어지는데 사실 여러분들 예능 나가서 계속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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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dung 통과 통과 자 이제는 이제는 인사입니다 사실 SN에 있는 많은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인사를 잘 한다고 우리 symbian님분들부터 칭찬이 굉장히 자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MCT 인사 잘하는ling에 참 많이 들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NCT가 데뷔한지 3년차 melod잡음에도 represent 대기실이 여기서부터 10분 거리인데도 준비하다가 말고 뭐 저 왔다라고 하면 막 와서 인사하고 막 오고 가고 막 이래서 오히려 제가 어떤 때가 미안할 때도 있는데 아 이렇게 인사받은 팀이 바로 NCT라는 그룹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그 인사도 그 인사하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 팀 인사 네 NCT 인사 어떻게 하나 하나 둘 셋 여긴 NCT!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맞잖아요 재민 갑자기 혼자 인사하고 다 NCT 하고 있는데 재민 혼자 이러고 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걸로 좀 유명한 거 같아요 뭐라고 하냐?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약간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두워? 오버 더킹? 여긴? 이건 맞아요 말하는 건 맞은데 이게 항상 항상 이걸 정하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고 인사를 안 할 때가 있고를 정해놨는데 그게 항상 달랐었어요 이게 가끔 이게 좀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맞아 지금도 재민이 인사하니까 옆에 텐 보고 있다가 자기도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지 누가 만들었어요? 저희 상의를 좀 했었어요 같이 멤버들끼리 상의를 해서 여러분 지금 이런 건 안 됩니다 사실 슈퍼주의 우리는 슈퍼주의 바로 나오잖아요 저도 나와요 나오죠 We are one 바로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사실 그 엑소 분들도 데뷔 직전에 저를 만났는데 이 구호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다른 거였었는데 제가 수호 씨한테 수호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바꿔라 라고 해서 다시 바뀐 구호가 이거였었거든요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 기억도 안 나요 그 정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예요 We are one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엔시티도 여긴 엔시티라고 하면 약간 뭔가 흘러가는 느낌 아 맞아요 여기서 태용 씨가 여긴 엔시티라고 하면 안 돼요 엔시티라고 해야 돼요 엔시티요? 여긴 엔시티 왜냐면 한국에서는 한국 발음의 영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쟤네 팀 이름이 엔시티라고? 엔시티라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팩트이기 때문에 엔시티라고 정확히 해주고 나중에 외국이나 그런 데 나갔을 때는 그렇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긴 엔시티를 더 또박또박하게 여긴 엔시티 이게 있어야 돼요 엔시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게 약간 이게 뭔가 없어요 정확히 이거 뻗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뻗든가 누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정말 누구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발레를 배웠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신하 선배님 형들 보면 우리는 신하 선배님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조금 달라야 된다 엔시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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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한 사람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거 메일이 형 아이들 엔시티라 엔시티라 엔시티 아 그건 아니다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엔시티를 딱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동방신기 선배님 동방신기가 TVXQ가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엔시티가 이걸 먼저 했더라면 트와이스의 TT가 그렇죠? 이게 따라 했을 수다라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뭔가 엔시티를 상징하는 아 이것도 있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엔시티를 상징하는 뭔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사하는 거에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걸 못 맞추게 되면 오히려 팀 부모를 외치는 데 좀 지장이 있으니까 인사를 안 해도 돼요 네 여기는 엔시티만 정확하게 뭐 엔시티든 엔시리든 이것만 각인만 되면 인사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기 엔시티 뭐 우린 엔시티입니다 라고 하면 그거 인사한 거예요 근데 괜히 여기서 더 예의받고 싶어서 딱 맞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뭔가 얘네들이 인사를 하고도 안 한 느낌이 나니까 뒤에 거는 빼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깔끔하게 이거 하지 말고 그 앞에 거 가지만 자 준비 시작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긴 엔시티 안녕하세요 엔시티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선은 나중에 정해요 선은 이렇게 하던지 우선 우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해요 엔시티 그리고 지금 태용씨가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린 엔시티 안녕하세요 엔시티입니다 이게 지금 입에 뵌 거잖아요 네 이걸 하지 말아요 안녕하세요 우린 엔시티 엔시티 뭐 이렇게 끝나야 되든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뒤에 자꾸 앞에 고어를 외치고 뒤에 자꾸 안녕하세요를 자꾸 하니까 뭔가 힘이 빡 갔다가 안녕하세요 차라리 하려면 열여덟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던가 이걸 맞추기 힘들다면 처음에 안녕하세요 우리 엔시티 여기 맞춰요 끝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긴 엔시티 그거예요 엔시티입니다 그다음에 연습 잠깐 열여덟게 연습해 연습해 뭐야 뭐야 연습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긴 엔시티 끝 예 됐어요 됐어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지금 18명의 핫커블링 모으셨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긴 엔시티 여기는 태훈이 형만 여긴 태훈이 형만 여긴 태훈이 형만 한 번만 다시 회의해 다시 회의해 마크 때문에 왔어 아니야 아니야 채훈이 형이었어 채훈이 형이었어 형이 이제 안녕하세요 다 같이 하고 여긴 하면 엔시티가 그냥 여금도 다 같이 하는 거 응 왜냐면 약간 안녕하세요 엔시티 이거보다는 안녕하세요 여기 엔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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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긴 엔시티 첫 번째 거 태훈이 형만 하면 태훈이 형만 하면 그러면 태훈이 형이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 두 개가 제일 말입니다 첫 번째 거는 나 혼자만 해보고 두 번째 거는 자 됐어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 열려주면 함께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긴 엔시티 얘들아 뭐야 뭐야 잠깐만 얘들아 데드라이드랑 첫 번째는 첫 번째 첫 번째 버전 여긴 형만 할게 네 두 번째는 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긴 엔시티 이거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긴 엔시티 여기 여긴을 다 같이 한 게 있고요 다시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긴 엔시티 뭐야 뭐야 정신 짧아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긴 엔시티 깔끔하다 깔끔하다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은지 같이 팬들이 정해주니까 더 팬들 좀 정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보다도 훨씬 더 간결하고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픽스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소 돌아가셔서 우리 매니저분들과 함께 좀 상의를 해서 뒤에 뭘 붙일 건지 앞에 더 뭐 붙일 건지 해서 다음번에 또 인사를 할 때는 조금 더 강력하고 임팩트 있게 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웰컴 엔시티 2018 V LIVE 아이돌 코치까지 듣고 함께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맞춰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쉽죠? 네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어요 자리 씨 자리 씨 오늘 MC로서는 어땠나요? 오늘 오랜만에 또 입식 선배님 옆에서 지를 봤는데 너무 떨린 만큼 선배님이 또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오늘 우리 18명이 좀 더 빛났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NCT 2018 V LIVE 방송이 어땠는지 우리 도영 씨부터 쭉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용 씨까지 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그 각오 적을 때 NCT의 시대를 열어보자 라고 적었는데요 마지막 소감은 NCT의 시대가 열렸다 와우 오이 오우 멋있네 네 다음 어 일단 오늘 히트게오이랑 되게 얘기도 많이 해주실 수 없으면 좋았고요 그리고 NCT즌들도 되게 재밌게 봐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일본어로 얘기해도 될까요? 일본 편하게 하세요 네 일본의 여러분이 오늘 즐거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일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아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저희 NCT 2018년 많이 기대해주시고 3인치 아니에요 3인치 아니에요 3인치 아니에요 3인치 아니에요 3인치 4인치 운 기다리지 말아요 세 명 많이 받으세요 동공신 아 좋아요 네 일단 우리 처음 여여도며 같이 방송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하는 이 순간 너무 좋아요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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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18명 멤버 형 동생들과 같이 했었는데 이게 많이 복잡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마음에 더 복잡 복잡 다가가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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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핫 두어 개가 넘었다고 하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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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민이 형하고 또 이제 세 멤버 형들 다 같이 NCT 합류해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2018년 NCT 우주정복하고 슈퍼주니어로 파이팅합니다 Carol 2018년 2월이 시작됐는데요 아직 너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N.C.T.A.가 되길. 그리고 2018년 N.C.T.A.가 되길. 그리고 그리고 이 년에 우리 모두 완벽한 무대 그리고 더 많은 기념이 그래서 여러분 많이支持 우리 그리고 마지막에 새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제가 거의 1년 반 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희 드림 127 NCT U 전부 이제 다음에 나올 팀분들도 나중에 꼭 다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즌 여론 감사해요. 아 좋아요. 오랜만에 멤버들과 팬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NCT 2018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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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핫자에 점점이 5개 정말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한국, 한국이나 세계에서 여러가지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3개가 데려왔습니다.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支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 멋진舞台을 보여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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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와 쿤 형이랑 루카스랑 NCT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NCT 2018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저는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NCT 여러분도 즐거웠죠? 네 우리 NCT즌도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2018, 2018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열여덟 명, 세 명이 더 들어와서 저희 NCT의 매력도 더 많아지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저희 팀에 더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꼭 정말 NCT가 자랑스러운 아이돌과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고요 2018 2018 18 멤버들이예요 18 멤버들이예요 의미할 수 있도록 네 네 네 이제 곧 NCT 2018 앨범도 곧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NCT 2018 모두 사랑해 주시고요 우선은 이제 정말 2018년을 여는 이제 첫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 멤버들 다 다치지 않고 우리 NCT즌 여러분들도 다치지 않고 그냥 즐거운 일만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예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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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웰컴 NCT 2018 V LIVE 생방송을 또 함께 해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전 세계 많은 팬 여러분들 제가 NCT를 대신에 또 감사드리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NCT 18명이 또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 끝까지 또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수고하십니다 형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럼 다 같이 해보면 아까 구호 마친 거 네 그거 딱 하면서 네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2018년도는 바로 NCT의 해입니다 우리 SM의 차세대 주자 NCT 여러분들 끊임없는 사랑 부탁드리면서 태우씨 끊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NC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와아이! 설렘 맘이 날 데려가 도착한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